시작합니다 화이트데이 이어서 가야죠 아 내일 주말이니까 오늘 가능하면 엔딩을 보고 싶은데 굉장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어제 신간 하나에서 신간 하나 그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 그곳 한 곳에서 내가 너무 시간을 잡아먹어서 아예 그런 공략을 켜놓자 빨리빨리 끝내는 걸로 화이트데이 공략 막히면 바로바로 해서 좀 빨리빨리 해서 끝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예 켜놓고 그럼 너무 질질 끌면은 님도 보기 좀 암 걸리잖아요 그쵸? 구글에 신간까지 쳐놓고 나중에 막히면 찾아보는 걸로 자 이미 암 걸리잖아요 라고 하면서 걱정하기엔 너무 암을 많이 준 거 같긴 한데 지금이라도 자 그럼 여기 세이브를 하고 이제 올라가서 4층으로 가면 되죠 빨리 갑시다 안 쫓아올 거 아니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벌써 힘들어하면 어떡하냐 이거 조금 올라왔다고 자 열어주고요 어 영상 나오네 야아이씨 수영장 오기 딱 좋은 복장이잖아 이걸 예측한 거지 아래측에서 안 한 거 있었나 뭐 없었죠? 전맵에서 뭐 본관 가서 수확?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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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트위치 생방송 이거 아 왜 이러는 거냐 대체 대시보드로 그냥 보고 있어야 되나? 아니 생방송이 사라져 자꾸 채널을 살 수가 없대 뭔짓이야 엘로드 엘로드를 갑자기 껴어요 이거는 제가 찾은 거죠? 뭘 이걸로 탐색을 해야 되나 본데 올라갈 수가 있나? 아 차다리가 아니군요 야 벽을 이렇게 다 해놓은 거야? 그럼 어디로 지나가라고? 뭘로 지나가야 되는 거야? 어? 벽으로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뭐 수영복이니까 왜왜왜왜왜그래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아 저기 있구나 저거구나 인어공주네 수영장 유령 있다 그러지 않았었나? 이렇게 되면 돼있고 보면은 건너가면 되는 거 아니야 결론은 가자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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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를 연타하라고 나 좌우가 안돼 이거 잠깐 잠깐 자 이거이거이거 이거 그런게임 아니야 자 어 그 내려가면은 바로 잡히는데? 일단은 좌우 연타를 설정을 해놔야되나? 아 나중에 일단 네 잡히면 해 저기 뭐 보이지 않나요? 저건가요? X가 된 다음에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어오어어씨 아어씌이씨 엘로드 엘로드가 중요 아이템이었구나 아 이거 해야 되는 거였네 무조건 그러면은 방울이랑 별개로 저기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네 자 이럴 때 님들 암 걸리지 않게 이번에야말로 바로 갈 수 있게끔 자 옥상 옥상 옥상이 어디있나요 물에 빠져 좌우 연탈을 하면 된다 일자가 되는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 된다고? 아 그래 일자가 되는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 된다 지금 상태에서 이동하라는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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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지금 상태에서 가라는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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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 아니야? 여기야? 여기다 여기다 맞지 오오 물은 유일을 갈 수 있어? 오오옷 야 이리로 이즬로 일로 가라고? 돌아가는 거네 약간 불안한데? 자 아닌데 이쪽인가? 오오 오오 여긴가봐 이거 어렵게 만들어놨어 길을 좀더 가봐 이게 아닌데? 오오 오오 일로 가야되나? 일로 가라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길이 여기밖에 없다 한 특지가 없다 안녕하세요? 나이크 켜져 있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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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오 아이씨 막혔는데? 아이씨 돌아가라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좀 더 가보지 일단 하아 가자 일로 그냥 어 모르겠다 나도 이제 네 한번 빼는 걸 수도 있고 회색두관에서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 이 가를 거 같은데 일로? 아니야 여기라는 거지 좀 멀리 어 어 어 어디로 가야되지? 아 트아 안녕하세요 옥상으로 왔습니다 너무 막혀서 너무 막혀서 빠른 진행을 위해 공략을 잠깐 잠깐 보고 있어요 뒤까진 안 보고 당장 진행 막히면은 빨리 갈 수 있게 주말 전에 끝내놔야 될 거 같습니다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빠른 마감을 위해서 하아 흐흫 씨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어 왜 이렇게 어 아 이리로 가는 거 어 떨려 손 떨려 손 떨려 손 떨려 아 길 너무 핫스코어 해 이거 떨어지면 돌아오는 데 한 세월이겠다 야 오 오오 오오 방심할 뻔했어 돌아가 어 어어 더러운 물고기 야, 빨리 갑니다 그 전에 끝내는게 인지상정 이건 어디야 세이브 것이 아니지 지도나 보자 아, 이리로 온 거야? 내가 돌아갈 수도 없네, 이리로 그럼 이리 왜 온 거야? 아, 이리로 오는 아니, 이리로 온 이유가 뭔데? 아냐, 아니 뭐 어디 통과점을 줘야되는거 아냐? 어? 아저씨 없어졌네? 나 안간데 있나 이곳에? 다 갔을텐데 어.. 다 갔는데? 아저씨가 없네? 나 좋지 내가 연거죠? 어.. 이거라도 뭐 만져볼까? 전등이 안.. 아 전등이 지금 안되고있네 전원을 했으니까 도난경보기라도 하자 어때 분명 뭔가 있을거야 세개나 있으니까 아니면 두개만 해놨을거고 좀 뒤져보다가 아 못찾으면 또 공략보는걸로 오오오 범 전원인가? 아까 폭발도 시켰겠다 그냥 이걸로 하자 뭔 차이겠겠어? 이게.. 내 하루만에 닦아먹어버리니까 동행학바탕 시드를 읽어라 시드를 읽으라고? 중요 아이템 테이프 태그패 당장 뭐.. 이건가? 이걸 읽으려고 그런건가? 근데 나 옥상으로 가는 의미가 있나 이거? 옥상으로 가서 왔는데 난 일로 통과를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 여기에요? 아 여기에요? 엠.. 흠.. 엠.. 아 수영장을 건너가면 아이템이 있다고? 하긴 그렇겠네 아 그렇네 아.. 동전이구요 이거.. 이건가 보다 이거 하면 뭐가 되는거지 근데? 어쨌든 안 사라지네? 아 사라지는군요 눈 표시 떴거든요 빨리 갔다오겠습니다 다음 맵으로 갈 수 있는 숲에 내 다음 맵이 어디있더라? 기억이 안나냐? 일단 뭐 가자 올라가면은 머리 막 끝에.. 아니 아니군요 빨리 가볼까? 아 그래요? 숲에가 여기 안 뜨기때메 자 한번 훑어보죠 일단 옥상쪽은 없을가고 길이 밖으로 뚫려있는데를 가면 되겠다 여기는 아예 문이 없었고 2층 문이 왜 없을까? 아아 2층인가 보구나 2층에 길이 하나 있네 2층인가 보다 2층 여긴가 보네요 2층으로 가죠 뭐해 아저씨 아직도 있어? 크흐흠 이게 여유도 하루맔에 가물가물해지는 아네에서 올라오는 거냐? 아니지 GD 여기다 가자 제스 뭐야? 밑도 끝도 없이 아 문서의 화재로 죽은 딸 엄만가 보다 근데 이거 어떻게든 여자 캐릭터가 다 똑같이 생겼냐 애 엄마나 애들이나 왜 용도 못해 오우 야 뭐야 다들 왜 아 나도 아니야 어째서 내 딸만 죽어야 하는 거야 어째서 문 앞인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나? 거리 두께 되는데 내 딸의 고통을 저 아줌마한테 맞으면 한방에 가겠다 야 가야 열어줘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뭐야 잠깐만 어떻게 도망가라는 거야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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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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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했잖아 이건 어 문 들어가진다 아 야 졸라 강해 빨라 딜레이도 없어 선들도 없어 문자를 문서를 보자 애 엄마가 어딨지 소문이 아니라 쪽지 괴담이었나? 내 물이 아냐 아냐 불이니까 분명히 사건이 있었다는게 있을텐데 의문의 쪽지 설비 학교 문서 실태 보고서 아냐 이거 아냐 불나서 죽었다는 쪽지가 어디쪽에 있으려나? 아 아 불이거네 이게 다야? 딸이 호흡곤란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자 무한 청심한 가자 살아야 한다 아저씨들한테 도와달라 그러자 아저씨들 사라짐 아 아 야 왜이렇게 빨라 진짜 말도 안돼 아 죽었어요 그냥? 아예? 아 잠깐만 잠깐 어휴 전기제어실 매점 어떻게 저 아줌마 죽여야되나? 죽일 방법이 있나? 매점에서 한게 없는데 매점으로 가야되나? 매점으로 가서 지금 뭐하겠어 수영장에 빠트려 자료실 자료실 검색실 3층 3층 3층이요 3층이요? 잠깐만요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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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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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아 여기서부터야? 어 힘주에 있는 증여 아 4층일 겁니다 아 뭔지 대충 알 것 같네요 일단은 가자 아저씨들을 죽여서 나를 죽이려는 거구나 심심하니까 못된 아줌마 사람이 더 무서워 물리로 죽이니까 어차피 귀신이 물리로 죽이나 얘네가 물리로 죽이면 똑같으니까 귀신은 좀 약하게라도 하지 거기서 어지러워? 거기서 어지러우면 안 되는데 좀만 더 힘내 좀만 더 힘내 이건가보다 어머 이게 아닌데 어 뭐야 아 귀갱고로 잡는 거야? 어 야 져주면 뭔 죄야 하긴 쟤가 있긴 하지 저런 야 츤드레가 이걸? 어 괜찮아 도움이 되니까 예뻐 보인다 그렇네요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던데 어 죽은 딸이 미친 것 같다 죽은 딸이라면 설마 너 또 알고 있냐? 지금 이러고 있을 땐 아우 나 아는 게 맞냐 아우 아까 강당 쪽에서 지영이의 비명이 들렸어 또? 불길한 예감이 들어 소영이가 마지막으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거야 본관 가야되나 강당에서 만나자라고? 강당 어디로 가는 건데 아 맞아 저쪽으로 위로 가면 되지 근데 돌아서 본관 갔다 가면 안 되네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했으면 아이템 같은 거 없었나? 한번 뒤져봐야겠다 일단 세이브하고 혹시 모르니까 일어나서 때릴 수도 있으니까 좀비돼가지고 아주머니 칼이라도 줄래요? 아주머니? 칼은 뭐 수납형인가 팔 같은 데다가 빨리 가죠 본관에 가서 그 수확을 처리하고 싶거든요 일단은 딴 걸 다 지쳐두고 수확은 했으니까 설마 또 안 되겠어 저 아줌마까지 죽였는데 죽였다기보다는 해치웠는데 해치운 게 죽인 거구나 마지막이에요? 오늘 안에 끝나겠네요 내 눈이 먼저 가는지 게임이 먼저 가는지 알겠구만 어 없다 돌아갈 수 있다 수확이야 빨리 수확 몇 층이었더라? 아 이쪽이 아니지 본관이 아니라 1층으로 가서 1층으로 가서 저쪽으로 손에 쇼지 못한다고 받아들여진